다섯살 천재 모짜렀스입니다. 컴백하러 마주시기 바랍니다. 피아노? 피아노 어딨냐고? 피아노 여기 있어요. 피아노 소리 나지? 이름이 뭐예요? 예은이에요. 예은이는 몇 살이에요? 다섯살이에요. 오늘 스타킹에 뭐하러 나왔어요? 피아노 칠거에요. 피아노 칠거에요? 예은이 피아노 잘 쳐요? 예은이 어머니하고 인터뷰를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예은이는 날때부터 앞을 볼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피아노를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어요. 딱 한 번 듣고 피아노를 쳐요. 한 번 음악을 들으면 그냥 그걸 그대로 소리로 펴낼 수 있는 거예요?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오늘같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은이가 나오고 싶어 해가지고 스타킹이 나오게 됐어요. 네. 네. 컷.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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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를 닮아서 피아노를 유전적으로 잘 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혹시 가슴 중에 피아노를 좀 치시는 분이세요? 저희는 음악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예은이는 저희가 애를 못 낳아요. 입양했거든요. 예은이가 언제부터 갑자기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어요? 치기 시작한 건 3살 때부터. 제가 김종환 씨의 사랑을 위하여인가? 그 노래를 좀 좋아해요. 이른 아침에 불렀어요. 어느 날 그걸 치더라고요. 3살 때. 사랑을 위하여 예언을 할 수 있어요? 그러지 말고 노사연 씨의 만남. 한 대목 한 번만 불러요. 돌아보지 마라. 모두 다. 부회하지 마라. 아 바보같은 눈물 보이지 말아 사랑해 사랑해 예은을 사랑해 그 재능에 소름이 끼칠 정도로 우리 많은 놀랍한 여러분들도 진짜 예은이 노래도 부를 줄 알아요? 네 그러면 노래 부르면서 피아노 칠 수도 있어요? 네 열심히 할게요 노래 제목이 뭐예요? 무슨 노래 부르고 싶어요? 당신은 사랑받게 시작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람 받고 있지요 당신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람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이제 얼마나 통해 열매도 했고 당신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불사람 받고 있지요 당신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CJ분들은 이런 위대한 재능인데 왜 우리 많은 놀랍한 여러분들이 큰 박수를 쳐주지 않나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예은이가 큰 소리를 듣고 이러면 굉장히 놀랄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놀랍하신 여러분들이 그 놀라움을 지금 억지로 억지로 참아내고 있습니다 노은 선생님 만나서 예은이가 정말 크게 잘 잘할 수 있도록 그런 바람이 있어요 자 우리 90분에 놀랍한 여러분들 5살 유예은 어린이의 이 능력 이 놀라움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자 공개합니다 우리 스타킹 사상 최고의 점수 아닌가 지금까지 최고의 스타중인 스타킹 웨킹 스타킹은 5살 천재 피아니스트 천재 모차르트 유예은 어린이입니다 고맙습니다